오늘은 은결과 이슬점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대의 습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을 X축으로 두었습니다. 첫번째 Y축은 기온입니다. 두번째 Y축은 상대의 습도입니다. 시간에 따른 기온과 상대의 습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온이 새벽 6시까지는 떨어졌다가 오후 3시까지는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니까요. 그 다음 해가 지면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기온이 계속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당연히 새벽에는 해가 없으니까 춥고 낮에는 해가 뜰 때까지 더워지고 오후에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게 되겠죠. 오후 3시에 기온이 이렇게 변했다면 상대의 습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대의 습도는 포화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의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는 과정에서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수증기량은 증가했었죠.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분자수가 많아진다고 했었습니다. 이 기온만 보고서 우리는 상대의 습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날에는 현재 수증기량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보다는 포화수증기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포화수증기량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기온과 반대로 움직이겠죠. 기온이 낮을 때는 상대의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을 때는 상대의 습도가 낮겠습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포화수증기량이 적어서 상대의 습도가 높죠. 그런데 해가 뜨면 뜰수록 기온이 높아지면서 포화수증기량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의 습도가 적어지죠.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상대의 습도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상대의 습도는 습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습한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새벽에 우리 습하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수증기들이 증발하기 때문에 상대의 습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뽀송뽀송해지죠. 빨래를 말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대의 습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비오는 날과 맑은 날의 상대의 습도를 비교해보면 어떤 날이 상대의 습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비오는 날이 상대의 습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맑은 날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은 저기 구름 위에 있던 수증기들이 지표로 떨어지면서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온의 영향보다는 현재의 수증기량의 차이가 심하게 나서 그것 때문에 상대의 습도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표에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24시간 중에서 상대의 습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몇 시인가요? 상대의 습도는 파란색 곡선이기 때문에 파란색 곡선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보면은 새벽 6시 정도가 습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벽 6시에 온도가 기온이 제일 낮기 때문에 부피가, 공기 1km 그러면 부피가 가장 축소가 되겠죠. 그런데 공기 중에는 수증기량이 많잖아요. 현재 수증기량은 많이 있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습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24시간 중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시간은 파란색 상대 습도 곡선을 보면 어딥니까? 몇 시경이죠? 오후 2시에서 4시경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상대 습도가 왜 가장 낮죠? 해가 12시에 제일 높이 뜨는데 그 태양열이 비열에 의해서 천천히 달궈져서 오후 2시에서 4시경에 최고점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오후 2시와 4시쯤에 기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가장 크겠죠. 그런데 현재 수증기랑은 하루종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분자는 거의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상대 습도 값은 작아지겠죠. 오늘 배울 개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응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응결은 무엇이냐면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냉각되어서 포화 상태가 되어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슬점이라는 게 궁금하죠. 이슬점은 무엇일까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될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수증기의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만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때 포화 상태는 무엇인가요?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상태예요. 여기서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과포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포화가 되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지는 양을 우리가 응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결량은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냉각될 때 생기는 물방울의 양을 말하는데 응결이 되기 위해서는 과포화 상태에서만 응결이 되겠죠. 곰돌이들이 차에 탔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같이 타려고 하다 보니까 과포화가 됐죠. 과포화는 안정적인 상태인가요? 불안정적인 상태인가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초과되는 양이 다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방출되는 양을 우리는 응결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증기는 수증기 형태로 방출되는 게 아니고 모여서 뭉쳐지면서 물방울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결이라고 하고 그때의 양을 응결량이라고 하고 응결이 시작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세 개념이 모두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이 다 학습이 되었다면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X축은 기온이고 Y축은 수증기량입니다. A, B, C, D 네 지점에서 응결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점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될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수증기의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라고 했습니다. 냉각될 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그래프 곡선상의 점이 되었을 때의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의 이슬점은 몇 도인가요? 이슬점의 개념이 이거였죠. A 지점이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 온도는 몇 도예요? 자 지금 A가 무슨 상태죠? 곡선 상의 점이죠. 이 A는 이미 무슨 상태죠? 포화 상태이고 이때 상대수도는 몇 퍼센트였죠? 100%였죠. 그러면 A가 포화 상태가 될 때 온도는 몇 도예요? 15도겠죠. A는 포화 상태이고 A에서 온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과포화 상태의 영역이 들어가겠죠. 과포화가 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때 자그마한 충격이 생기면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의 차이만큼 방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 A는 지금 이미 과포화가 아니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응결량은 0이 되겠습니다. B 지점의 이슬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지점의 이슬점은 몇인가요? 25도가 되겠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B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슬점의 개념이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를 얘기했는데 B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B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포화 상태이면서 응결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누구랑 똑같았습니까? 방금 전에 A와 같았죠. B에서 온도를 조금만 더 낮추면 B가 바로 무슨 영역에 들어갑니까? 과포화 상태의 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과포화에서 포화로 떨어지기 위해서 그만큼의 양을 방출하고 그 양이 바로 응결량인데 B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B의 응결량은 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C 지점의 이슬점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점의 개념을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일부러 넣습니다. C 지점은 여기 있죠. 지금 C 지점이 불포화 상태였죠. 이거를 냉각해서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C 지점에서 현재 수증기랑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수증기랑은 그대로인데 냉각만 시키기 때문에 온도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럼 온도가 떨어뜨릴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이 C 지점이 어디로 가면 되죠? 이 곡선 상의 점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그때의 지점은 이 지점이 되고 이때의 온도는 밑에 보니까 몇 도가 되나요? 15도가 되겠죠. 그래서 C의 이슬점은 15도가 되겠습니다. C는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날까 일어날지 않을까요? 응결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도 응결량이 0이 되겠습니다. C 지점에서 왜 응결이 일어나지 않나요? C는 지금 불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수증기랑이 포화 수증기랑보다 더 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 사람들이 덜 탄 상태입니다. 과포화가 되어야지 많이 응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C 지점에서는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D 지점의 이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도 지금 무슨 상태인가요? 포화 수증기랑 곡선의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슬점의 정의는 불포화 상태가 냉각시켜서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이기 때문에 D 지점을 냉각을 시켜서 언제 포화 상태가 되죠? 이 지점에서 곡선 상의 점이 되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밑에 보니까 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에 있을 점은 5도입니다. D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는 응결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응결이 일어날 때는 과포화 상태만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결이란 건 몇이 됩니까? 0이 되겠죠. T도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정원이 꽉 차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사람들을 방출시킨 이유가 없잖아요. D 지점에서도 응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 지점의 이슬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 지점은 지금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의 지점이기 때문에 E는 지금 어떤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과포화 상태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E 지점의 포화 수증기랑은 몇일까요? 이 지점이 같은 온도로 내려가니까 포화 수증기랑은 이 지점이 되겠죠. 5.4g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의 현재 수증기랑은 몇이에요? 20g이에요. 그러면 5.4명이 탈 수 있는 차에 20명이 탄 겁니다. 어때요? 불안정하죠.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차 안에서 누군가 아, 내가 배가 아프다. 이러지 방귀를 뿅 하고 끼면 어떻게 됩니까? 5.4명만 탈 차인데 20명이 타 있으면서 거기에서 충격을 주면 5.4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방출을 시켜버리겠죠. 그래서 그때 방출되는 양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응결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점의 이슬점은 몇 도가 될까요? 25도가 되겠죠. 25도에서 5도까지 과포화 상태로 내려왔지만 여기서 이슬이 얼만큼 생길까요? 지금 2는 과포화 상태이고 응결이 일어나겠죠. 응결은 과포화 상태에서만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응결량은 몇일까요? 현재 수증기량이 20이고 이 지점에서 기온 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5.4g이기 때문에 5.4명이 탈 수 있는데 20명이 타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만큼 방출시켜야 안정하게 될까요? 현재 수증기량 20에서 그때 이 지점의 온도 포화 수증기량은 5.4g이죠. 이만큼을 빼면 몇이 나온가요? 14.6g 정도가 방출이 되고 이 지점은 불안정한 과포화 상태가 아니고 안정화된 포화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몇 g을 방출하고? 14.6g을 방출하고 14.6g을 방출하고 15.6g을 방출하고 15.0gdc 20.1gGHz 20.5gml 20.2g 60.2g homemitta ic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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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g 상당한 집으로RED 15.35g 오늘 수업 끝